안녕하세요. 공중보건 담당하고 있는 김희영입니다. 하나만 물어볼게요. 공중보건은 쉽다, 아니다 어렵다? 어렵다. 공중보건은 어려워요. 또 쉬워요. 왜 어려우냐면 외울 게 너무 많아. 암기할 게 너무 많아서 어려워요. 그렇죠? 그런데 왜 쉬우냐면 암기만 하면 되니까 쉬워요. 그러니까 결국 암기가 키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은 꼭 그래요. 제가 학교를 졸업한 지 좀 돼서 암기가 안 됩니다. 암기는 나이랑 상관없는 건 아시죠? 그럼 뭐예요? 암기는 훈련입니다. 훈련이라는 건 결국 뭐예요? 반복이에요. 반복. 그러니까 반복을 많이 하시면 암기는 수월하게 이어준다. 그러니까 제발 바보 같은 게 뭐냐면 내가 하나 외웠어요. 이거를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왜? 어떻게 외운 건데? 그러면 이걸 잊지 않게 해서 어떻게 해야 돼? 반복하시면 돼요. 어떻게 반복해요? 외우고 그다음에 한 5분 있다가 다시 한 번, 다시 한 번 기억하시고 화장실 가셔서 기억하시고 밥 먹으면서 기억하시고 자꾸 기억하면 이거 오래 가더라고요. 평생 가던데요. 나중에 합격하셔도 계속해서 기억을 한대요. 그래서 자꾸 반복할 수밖에 없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이 밤중에 혼자 공부하거나 새벽에 혼자 공부하면 억울하지 않나요? 왜? 다들 자는데 나 혼자 공부한다. 억울하는 생각도 들을 거예요. 그런데 억울한 생각도 들지 마세요. 저도 그 시간에 꽤 있습니다. 그렇죠? 저도 밤늦게까지 있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저는 공부 열심히, 당연히 열심히 공부하죠. 그리고 플러스 여러분을 얼마나 괴롭힐까? 이거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괴롭혀서 여러분 머릿속에 안개한 걸 바깥으로 끄집어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 이 정도. 일단 우리 공중복원에는 이렇게 13개 파트로 이루어져 있는 건 아실 겁니다. 일단 개념 부분에 제가 대부분의 출제 경향 이런 걸 좀 알려드리고 몇 문제 정도 나오는지 좀 알려드릴까 해요. 자, 개념 하면은 보통 개념은 두 문제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두 문제, 뭐 많게 세 문제까지는 안 나오고 보통 두 문제 정도 나옵니다. 역학 엄청 많이 나오는 건 아실 거예요. 그래서 뭐 의료기술직 같은 경우는 다섯 문제도 나오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보통 우리 보건직 하면은 여기 한 세 문제 또는 네 문제까지도 나옵니다. 많게는 다섯 문제까지도 나오고요. 그래서 그 다음으로 많이 나오는 게 환경 쪽이 있죠. 특히 환경 같은 경우는 중요할 수밖에 없어서 얘도 거의 역학이랑 비슷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세 문제 또는 네 문제까지도 나옵니다. 그런데 둘 중에서 더 많이 나오는 건 당연히 역학 쪽일 겁니다. 자, 통계 같은 경우는요. 나올 때가 있고 안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주기는 그렇게 규칙적이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런데 내가 공부하는데 내 시험에 나왔었고 나한테는 100%잖아요. 그래서 통계도 제가 하긴 할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공부하시다가 내가 너무 시간이 없고 부족해. 그럼 통계 쪽은 좀 뒤로 미루시는 것도 괜찮아요. 우선순위에서 좀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어렵긴 되게 어려울 겁니다. 얘도 나올 때가 있고 안 나올 때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모자보건 같은 경우도 거의 한 문제 정도는 나오더라고요. 한 문제. 그래서 모자보건이나 인구나 두 개 해서 얘도 한 문제, 얘도 한 문제. 이렇게 정도 나올 수 있고요. 학교 보건이 이게 만약에 여러분들 학교 교육청에 들어가 그러면 학교 보건은 중요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내가 교육청이 아니라 그냥 보건소 또는 시립병원에 갈 거야. 그래서 그렇게 일반 보건직 하면 그렇게 많이는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도 한 문제 정도는 꼭 나옵니다. 산업보건 같은 경우는 직업병이 좀 있어요. 그 직업병에 대해서 조금 얘기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얘도 한 문제. 만일은 두 문제까지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대부분 한 문제, 평균적으로 한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정신, 성인, 노인. 특히 정신 같은 경우는 정말 안 나와요. 제가 여기서 강의한 지 거의 10년이 돼가는데 딱 한 문제 나왔었습니다. 그제 한 번 기출문제 나오고 그 다음에 잊어버릴까? 이거 한 번 뽑아볼까? 빼버릴까? 그런데 한 문제 떡하니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잊어버릴만 하면 나오는 게 정신 쪽이라서 아예 안 하기도 그렇고 하긴 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성인, 노인 같은 경우는 노인 같으면 노인장기형봉 이런 걸로 해서 좀 나오고요. 그래서 그거 생각한다면 매번 한 문제 정도는 나온다고 보시면 돼. 그 다음에 주거 쪽도 대부분 수치가 나와 있거든요. 뭐 지외럭스라든지 그 다음에 유리 창문의 퍼센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나와서 애도 거의 안 나오긴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가끔가다 한 번씩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 식품생과 영양이 한때는 엄청 얘를 역학 환경을 거의 따라잡았었거든요. 그러다가 재작년부터가 조금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한 두 문제 정도 나와요. 많이 나온다면 세 문제까지 나오려나? 하여튼 평균 두 문제 정도. 그 다음에 위생위층, 기생위층도 끊임없이 나옵니다. 끊임없이. 그런데 이게 외우기가 정말 힘들거든요. 그런데 끊임없이 나와서 한 문제. 잘하면 두 문제까지. 그런데 하여튼 세 문제, 평균 한 문제라고 보시면 되고요. 문제는 보건행정이에요. 보건행정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런데 어떤 데 보면 보건행정하고 공중보건 문제가 이게 보건행정이야? 공중보건이야? 이게 모를 정도로 두 개가 완전히 믹스가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면 그게 공중보건 문제인지 보건행정 문제인지 이게 헷갈리는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결국 보건행정이 점점 많이 차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이 되게 어려워한다는 거. 그래서 보건행정은 보통 두 문제, 많게는 세 문제까지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시간적 투자는 하긴 하셔야 돼. 포기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 문제가 나오는 거고요.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제가 여러분을 자꾸 괴롭혀 드린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루에 3강, 60분 수업하고 그다음에 10분을 쉽니다. 그래서 결국 3강을 1강, 2강, 3강을 하는데 제가 어떻게 할 거냐면요. 첫 번째 강의 쭉 해요. 그리고 5분 정도 남겨놓고 5분 정도 남겨놓고 우리 책에 뒤에 보시면 38쪽에 저한테는 38쪽입니다. 파이널 테스트라고 있어요. 또 가로놓기요. 그래서 가로놓기 갖고 반복할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 암기를 한 번 하는 거죠. 그동안 배웠던 거를 다시 한 번 암기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번에는 거기에 플러스 기출문제까지 좀 풀어볼까 합니다. 기출문제가 그 뒤쪽에 추록이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기출문제 중에서 푸시는데 여러분들한테 제가 부탁하고 싶은 거는 내가 공중번을 처음 시작해. 그러면 공부하고 집에 와서 똑같이 반복하셔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기출문제를 푸는데 기출문제가 잘 풀리는 게 있어요. 그런데 우연히 맞추는 게 아니라 1번, 2번, 4번, 4번 다 알아. 그래서 내가 확실히 이거는 답을 알아. 이거는 이제 확실히 아니까 다시 볼 필요는 없는 거죠. 그런 거는 옆에다가 엑스퍼시를 주세요. 다시는 볼 필요가 없다. 그런데 안 풀리는 게 있단 말이에요. 내가 오늘 배웠는데 열심히 외웠는데도 불구하고 안 풀려. 그러면 이게 뭐지? 그래서 이걸 갖고 와서 물어보지 마시고 그냥 내버려 둬요. 안 풀리는 거. 그냥 내버려 둡니다. 그리고 나서 이론이 한 번 다 끝나고 나서 그다음에 한 번 다시 돌아가면 이게 저절로 풀리는 문제들이 꽤나 있습니다. 그냥 결국 이론을 다 풀고 나면 저절로 이 마인드가 들어온다는 거죠. 공중보고 마인드로. 그러다 보면 이게 저절로 풀리는 문제가 있으니까 절대로 두려워하거나 떨거나 이러지 않으시면 돼요. 일단 엑스퍼시만 잘하시면 되고 엑스퍼시된 문제는 다시는 볼 필요가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한 번 확인할 거고요. 두 번째도 똑같이 이론하고 5번 남겨놓고 암기, 가로놓기하고 기출문제 풀어보고 그다음에 오늘은 첫날이라서 제가 쪽지시험을 안 갈 것 같거든요. 이제 쪽지시험을 다음 주에 부터 가져올 겁니다. 쪽지시험은 뭐냐면 오늘 배운 거를 진짜 순수한 기본적인 문제를 갖고 올 거예요. 그 기본적인 문제를 좀 일찍 오셔서 문제 푸시는데 이걸 책 보고 푸는 게 아니라 내 머릿속에 상의하고 푸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출문제의 정답을 언제 알 거냐면 3강 제일 처음 기출문제가 아니라 쪽지시험 쪽지시험의 정답을 불러드릴 겁니다. 불러드리고 여러분한테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질문 받습니다. 이렇게 될 때 질문 받아서 해설을 해드린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론 들어가고 또 다시 마지막에 가로농기하고 기출문제 풀고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쪽지시험에 제가 뭔가를 하나 또 뭔가 하나 만들려고 하는데 쪽지시험에 하도 법규가 너무 많이 나와서요. 그래서 법규를 따로 나중에 이제 특강을 할까 하다가 이게 여러분한테 좀 부담스러워서 아예 제가 쪽지시험 뒤쪽에 항상 뒤쪽에 법규를 조금 집어넣겠습니다. 법도 의료법, 보건의료기본법 등등등의 모든 내용을 다 집어넣지는 못하고요. 그중에서 중요한 거 몇 조, 몇 탕 이런 것만 해가지고 좀 해서 말 그대로 법규의 생활화를 제가 만들까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학원에 오신 분들은 법하면 다 알 수 있게끔 이렇게 해서 생활화해서 계속해서 반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거에 대해서도 또 문제를 낼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해서 쪽지시험을 좀 많이 활용할 거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두 번 반복합니다. 아까 가로놓기에서 한 번 반복하고 쪽지시험을 해서 또 한 번 반복하고 그래서 두 번 반복하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모든 이론이 끝났을 때 이론 다 끝났어. 3개월 다 끝났어. 그러면 이걸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부터는 이론을 계속해서 반복해야 되는 건 아시죠? 그래서 이론을 반복 안 하실까봐 제가 메일링으로 메일로 보내드린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메일링이라고 어떤 분이 이름을 붙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분명히 모든 이론이 끝나야 돼. 이론이 끝나기도 전에 메일링을 하면 이게 좀 헷갈려요. 그래서 이 메일링 문제가 아주 기본적이긴 한데 헷갈리는 게 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메일링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이론 다 끝나고 마지막 날 다시 한 번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알려드리면 지금부터 들어오셔서 어떤 분은 5개도 안 맞았는데 이건 뭐예요? 계속 물어보시는데 하여튼 메일링을 다 맞아야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거는 나중에 이론 끝날 때 다시 한 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제 강의를 할 건데 여러분 잘 따라와 주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뭐 물어보면 꼭 대답을 잘 해주셔야 되고요. 대답을 안 한다. 그럼 제가 그분을 쳐다보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입에서 나올 수 있게끔. 자, 그래서 이 정도로 우리 이제 잔소리를 끝낼 거고 처음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공중보고는요. 제일 처음이 건강부터 들어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건강하면 어? 아프지 않는 게 건강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아닌 건 하실 거예요. 그래서 건강의 개념에 대해서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나서 공중보건의 개념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건강의 개념 하면은 딱 생각나는 거 제일 먼저 생각나는 거 뭐 생각나세요? WHO 생각나셔야 돼? WHO가 건강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자, 뭐라고 얘기했냐면 뭐 앞에 부분은 기억하지 말자. 뭐 아프지 않고 저쪽으로 이런 건 기억하지 않는데 뒤에 부분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자, 무슨 적, 무슨 적, 무슨 적 얘기해 주세요.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그렇죠? 그래서 이 신체적 건강,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안녕해야 돼. 이렇게 편해. 그래서 사회적으로 안녕해야 돼? 결국은 뭐예요? 사회생활을 잘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나온 게 생활개념이에요. 생활개념. 그래서 아, 사회적으로 사회생활을 잘해야 돼? 생활을 잘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생활개념이 나오는 거고요. 그러면 신체가 건강해야 돼. 그래서 나온 게 무슨 개념이죠? 무슨 개념이죠? 신체 개념이죠. 신체 개념. 그렇죠? 그런데 신체와 정신 두 개가 다 건강해야 돼. 무슨 개념? 심신개념이에요. 심신개념. 그래서 흐름이 신체 개념이 먼저 시작됐다가 심신개념으로 갔다가 생활개념으로 갔구나. 이것까지도 외워주셔야 돼. 그렇죠? 그래서 신체, 심신, 생활개념. 이렇게 해서 기억하시고 이게 WHO가 제시한 건강의 정의입니다. 이거 말고도 여러 학자들이 제시를 했을 것 같아요. 한번 볼게요. 최근 3쪽이고요. 거기 48년에, 아, 48년에 이렇게 얘기를 하셨구나. WHO에서. 단순히 질병이 없거나 허약하지 않은 상태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 정신, 사회적 안령이 완전한 상태에 놓여있는 것. 그래서 신체적인 안령은 뭐야? 뜻이 써있을 겁니다. 이런 것까지 안 읽어드려도 되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 정신적 안령, 아, 이런 거를 정신적 안령이라고 하는구나. 사회적 안령, 이게 기출문제로 많이 나왔었을 겁니다. 사회적 안령은 여러분들이 사회생활 하시면서 사회적인 역할이 있을 거예요. 지금은 학생으로서의 역할이 있을 거예요. 그럼 학생으로서의 역할을 잘하면 사회적으로 안령한 거야. 그래서 제 시간에 맞춰서 이 자리에 앉아있고 수업 시간에 집중하고 물론 앉아있는데 엉덩이도 아프고 정신도 하나도 없어. 그렇지만 앉아는 있잖아. 사회생활을 하고 있잖아. 그럼 이거를 안령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보시면 그 사람 나름대로 역할을 충분히 수행해 그러면 너는 사회적으로 안령하다라고 본다는 거죠. 그런데 2번입니다. 98년에 영적인 개념이 추가에 대해서 의견이 제시된 바 있었어. 영적인 안령, 이게 제시된 바 있었는데 말도 안 돼 라고 해서 총에서 인준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출문제는 한때 추가된 건 뭐냐 이런 식으로 한번 문제가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결국 문제 자체가 약간 이상한 것도 있어요. 그렇다고 거기서 흥분해갖고 이 문제를 문제 잡지 않습니다. 흥분하면 안 되는 건 아시죠? 아 이분은 아직 모르나 보다 라고 답만 정확히 써주시면 돼. 그래서 여러분들도 영적인 안령이 추가된 적이 있다고 어떤 교수는 착각했구나 이것까지 외워두시면 돼. 왜냐하면 시험 문제 영적 안령이 계속해서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한 번 그렇게 문제가 나왔다면 제가 뭐라고 말을 그냥 무시하는데 또 최근에 문제 나온 것 중에 이런 거 있었습니다. 심체 개념, 심신 개념, 생활 개념, 그 다음은 무슨 개념이냐 한 번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무슨 개념? 영적인 개념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최근 문제 또 한 번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영적인 안령은 좀 머릿속에 기억하시는 게 좋아. 자꾸 문제가 나오니까 그렇게 해서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영적인 안령은요. 그 인간에게는 세 가지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세 가지 욕구가 뭐냐면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자 하는 욕구 또 다른 사람한테 용서받고자 하는 욕구가 있대. 그게 있어요. 그리고 절대자와의 사랑을 주고받는데 이때 절대자는 누구냐면 종교예요. 종교가 있다 없다야. 종교가 있으면 나는 영적으로 안령한 거야. 내가 종교가 없어? 영적으로 불건강한 거다라고 보는 거죠. 여기서부터 틀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틀어진 게 뭐냐면 내가 왜 사는지를 안 하는 거죠. 여러분 왜 사는지 알아요? 그럼 모르잖아요. 모르면 전부 다 영적으로 불건강한 거죠.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인증이 되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되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학자들의 건강의 정의 이제 들어갈게요. 버나드, 이 사람 기출문제 나왔었습니다. 버나드는 제가 맨날 얘기하는 것 중에 B 갖고 얘기하자. B, 이거 별로 안 예쁩니다. 이거 별로 안 예뻐요. 두 위, 아래가 균형을 받아야 이쁘죠? 그거예요. 그래서 외부 환경 변동에 대해서 내부 환경의 항상성이 유지되면 건강한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버나드입니다. 항상성 유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던입니다. 이 사람도 되게 중요합니다. 건강과 불건강의 연속성 개념을 제시했어요. 자,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쪽, 오른쪽으로 할수록 건강한 거예요. 그리고 왼쪽으로 할수록 불건강. 그래서 이걸 연속성 개념을 제시했어. 그래서 하루 중에 내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건강할 수도 있고 갑자기 불건강할 수도 있고 불건강하다고 그다가 또 다시 건강할 수도 있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거를 연속성 개념이라고 보는 거죠. 연속성 개념. 그러면 이거는 동적일까요? 정적일까요? 동적일까요? 움직인다는 거죠. 그래서 동적인 개념과 똑같은 의미다라고 보시면 돼. 그러면 연속성 개념. 그러면 이거의 반대. 잠깐만 볼게요. 이거의 반대는 불연속. 맞죠? 그리고 동적인 개념의 반대는 정적. 그럼 불연속적이고 정적인 개념의 대표적인 게 누가 얘기한 거예요? WHO가. 왜? WHO는 딱 이래야 된다고 딱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WHO는 불연속 개념이고 정적인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 이거에 대해서 반기를 든 사람이 누구야? 던이라는 사람이 반기를 들었다라고 보시면 돼. 그래서 WHO 하면 던도 같이 기억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 윌리. 이 사람은 외부 환경 조건의 부단이 잘 적응해 나가는 상태를 우리 건강이라고 했다라고 보시면 돼. 잘 적응. 이게 윌리입니다. 그다음에 시저리스트는 거기 보시면 내부 제 기간의 조화 통일이 유지된 상태. 내 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조직이 있잖아요. 그게 잘 통일을 이루어. 잘 조화를 이루어. 그러면 나는 건강한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시저리스트입니다. 그다음에 클락. 이분은 나중에 역학에서도 볼 거거든요. 병인, 환경, 숙주의 3원론을 제시했다. 이 사람도 그림까지 그렸죠. 그림 어떻게 그렸냐면 이거 뭐예요? 환경. 이거 뭐예요? 병인. 이거는 뭐예요? 숙주. 그래서 이 세 개의 관계를 제시하는 사람이 클락입니다. 이것도 외워주신 게 나중에 역학에서 보긴 볼 겁니다. 윌손. 윌손은 주관적인 측면을 강조합니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내가 환자예요. 팔다리가 없어요. 그래도 나는 건강해라고 한다는 거죠. 결국 객관적인 것보다는 주관적인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게 윌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왈스입니다. 왈스는 특수한 환경 속에서 효과적으로 자신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을 때. 어떤 환경이 이상한 환경이 왔어. 그래도 내가 내 기능을 발휘해 나는 건강한 거다라고 본 겁니다. 이게 왈스입니다. 어떻게 외우지? 이걸 외우셔야 되는데. 버나드, 던, 윌리, 왈스, 윌손. W가 세 개네요. 윌리, 윌손, 그 다음에 왈스, 클락. 이거 외우셔야 되는데. 하여튼 이따가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어떻게든지 외워주세요. 자, 그 다음엔 굳이 외울 필요는 없어요. 디보라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앤더슨이라는 사람. 근데 이 앤더슨이라는 사람은 워낙 유명한 사람이라서. 혹시라도 이게 나올까 봐. 이 사람은 이것 때문에 유명한 건 아니고요. 바로 옆에 체크포인트 때문에 유명합니다. 그쵸? 근데 저는 이거 말고 일단 이거부터 볼게요. 앤더슨의 건강의 분류. 그래서 1도부터 5도까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1도는 최고 수준의 건강이에요. 최고 수준의 건강을 소유하고 있고. 그래서 보시면 아침부터 활기차고 싱싱하게. 말이 좀 이상하네. 효과적으로 기쁨이 넘치고. 이러한 기운을 온종일 계속할 수 있다. 이런 사람이 있나? 이런 사람 마치 꼭 꽂아야 될 것 같고. 그쵸?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건 1도입니다. 2도는 병이 없고 기능장애를 가져오거나 결함을 찾아낼 수 없어. 그리고 일상생활을 하는데 환희를 느끼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어. 2도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이 2도일 것 같아요. 느낌의. 3도는 정상적인 범위에 들면서 병이 없어요. 그렇지만 밑에 활동적인 사회생활에 필요한 신체적인 생활력과 힘이 부족하다. 그래서 저녁이 되면 온몸이 기운이 쫙 빠지는 거. 이거를 3도라고 하는 거죠. 4도는 만성감염증을 갖고 있대. 예를 들어서 관절력 이런 것들을 갖고 있겠죠. 고혈압 이런 것도 갖고 있을 것 같고. 이러다 보니까 각자의 생활력이 낮아진 데다가 심리적인 부담까지 있어. 이거를 우리 4도라고 하는 거고요. 5도는 확실히 병이 있어. 그래서 이 사람은 반드시 병원에 가서 의사의 치료를 받아야 되는 게 5도.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럼 이런 걸 어떻게 해야 할까? 너무 시간적으로 투자는 하지 마시고요. 숫자가 낮을수록 건강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은 이 중에서 1도부터 5도까지 건강한 사람하고 불건강을 딱 구분하자면 몇 도까지 건강하다고 보실래요? 몇 도까지? 3도까지 건강한 걸로 보셔야 돼. 4도, 5도부터는 조금 불건강한 거. 그래서 이분법으로 나눠 놓는 것도 괜찮아. 그렇지? 아, 또 이거입니다. 그다음에 앤더슨 모형. 이거 때문에 유명한 사람입니다. 앤더슨이. 앤더슨은 세 가지 요인을 제시해요. 소인 요인. 두 번째가 가능 요인. 세 번째가 필요 요인. 그래서 우리 앞자만 따서 소가 필요 이렇게 외우라고 했습니다. 소가 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소인 요인은 뭐고 가능 요인은 뭐고 필요 요인은 뭔데요? 당연히 외우셔야 돼. 소인 요인은 다른 말로 성향 요인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원래부터 갖고 있는 거를 소인 요인 이렇게 얘기해. 원래부터 갖고 있는 거 성, 연령, 교육 수준, 지식, 태도, 문제 해결 능력. 이런 것들을 우리 소인 요인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인구학적 변수 보이실 겁니다. 사회구조적 변수 보이실 거고 개인의 건강, 믿음. 그러니까 지식 같은 걸 얘기하겠죠. 하나만 물어볼게요. 이 세 개 중에 우리 의료인이, 보건의료인이 이 사람의 세계 중에 변화시킬 수 있는 건 어떤 거예요? 변화시킬 수 있는 거. 의료인이, 보건의료인이 이 세 개 중에 이거 변화시킬 수 있을 것 같은데 뭘까요? 세 번째, 개인 건강, 믿음이에요. 이거를 변화시킬 수 있어요. 나머지는 변화시킬 수 없어요. 성, 연령 이거 변화시킬 수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소인 요인에 이 개인의 건강, 믿음만 들어간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 세 개를 다 알고 계셔야 된다. 그러면 두 번째는 가능 요인입니다. 가능 요인은 가능하게 만드는 거야. 그러면 내가 아파. 병원에 가는 거, 가능하게 만드는 거. 뭐가 있어야 돼요? 돈이 있어야 되겠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말 그대로 자원을 얘기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원. 그러면 자원에는 가족이 갖고 있는 자원, 그리고 지역세가 갖고 있는 자원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가족이 갖고 있는 자원은 말 그대로 소득, 재산, 의료보험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럼 의료급여도 있겠네? 예, 맞아요. 의료급여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세의 자원은 이런 거죠. 우리 동네에 큰 체육관이 하나 있는데 무료로 사용할 수가 있어. 그럼 나는 지역세의 자원을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하여튼 지역세의 자원을 가능 요인이라고 하는구나. 자, 그다음 피로요인입니다. 피로요인은 보시면 상병의 존재나 상병 발생을 인지하는 것. 결국 이용상 가장 직접적인 요인이 될 수 있다. 뭔 소리냐면 세 개 중에서, 이 세 개 중에서 소가 피로 중에서 내가 의료기관을 찾아가게 하는 요인, 세 개 중에서 어떤 게 가장 클까요? 내가 의료기관을 찾아가게 할 수 있는 요인, 피로요인이 가장 커요. 피로요인 때문에 내가 의료기관을 찾아간다라고 보시면 돼. 그렇죠? 그럼 피로요인은 뭐가 있는데요? 1번에 환자가 느끼는 피로, 원투입니다. 의학적인 의사가 당신 치료받으셔야 됩니다라고 하는 의학적 피로, 니드 이거 뭐예요? 결국 원투, 니드 이게 가장 내가 병원에 찾아가게끔 하는 큰 요인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 이것도 기출문제로 나왔으니까 기억하셔야 돼. 그래서 소가 피로 외우시고 각각의 뭔지를 뜻하는 것도 당연히 머릿속에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열한 번쯤 보시면 캐슬콥이요. 이 사람도 가끔가다 문제 나옵니다. 매번 나오는 건 아니고. 캐슬콥은 건강의 행위를 크게 세 가지로 제시하고 있어요. 세 가지, 당연히 제목을 외우셔야 돼. 아픔의 행태, 환자 치료 행태, 예방 보건 행태. 그래서 이거 외우시고 일단 예방 보건 행태부터 볼게요. 이거는 뭐냐면 내가 스스로 건강해. 나 건강한 사람이야. 이 건강은 유지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면서 하는 행위를 우리 예방 보건 행태라고 해요. 그럼 어떤 행태를 할까요? 어떤 행위를 할까? 나 건강해. 이 건강 유지할 수 있어. 운동하는 거겠죠. 그리고 몸에 좋은 음식 찾아보는 거겠죠. 이런 것들 우리 예방 보건 행태 또는 예방접종 맞는 거.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아픔의 행태는 아픈 거예요. 그렇죠? 괜히 점심밥 먹었는데 괜히 소화도 안 되고 희한해. 소화제 먹었는데도 계속 아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아픔의 행태, 아픔을 느끼면 어떻게 하죠? 병원. 아 병원 바로 가요? 아 이럴 수가. 아프면 바로 병원 가요? 저는 안 가는데. 아프면 어떻게 소화가 잘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요? 집에는 소화제 먹어요. 소화제 먹어도 계속 답답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약간 다음 끼는 좀 굶을까? 굶어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소화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손 따요. 손 땁니다. 그래도 좀 안 좋아.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어느 어느 다크서클이 여기까지 내려와서 좀 이상한 거 아니야? 그때서야 병원에 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병원에 가는 것까지가 아픔의 행태야. 그래서 집에는 약을 주워 먹는다거나 민간요법을 사용한다거나 병원 가는 것까지가 아픔의 행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환자 치료 행태입니다. 이거는 내가 환자로 이미 판정이 난 거야. 그래서 의사가 하라는 대로 하는 거를 환자 치료 행태. 결국 아픔의 행태하고 환자 치료 행태의 구분점은 진단받기 전이냐? 진단받은 후냐? 진단받기 전이면 아픔의 행태. 진단받은 후부터는 의사 하라는 대로 하잖아요. 이걸 우리 환자 치료 행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순서대로 외우시는 게 좋습니다. 예방 보건 행태, 아픔의 행태, 환자 치료 행태. 이렇게 외워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12번. 이 사람 엄청 중요한 사람. 별표 좀 치세요. 라논드라는 사람. 라논드라는 사람은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네 가지를 제시합니다. 네 가지. 이 중에서 생활습관. 50% 차지예요. 생활습관은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라이프스타일이라고 합니다. 라이프스타일. 생활습관입니다. 내가 술 먹는 습관이 있어. 담배 피우는 습관이 있어. 그러면 생명이 좀 단축되겠구나라고 느끼시면 돼. 이게 생활습관. 그다음에 환경. 환경 20%네. 그리고 유전. 이것도 20%네요. 그리고 보건의료 제도. 보건의료 체계. 이게 10%. 그러면 보건의료 제도가 예방 위주로 가는 게 좋아요? 치료 위주로 가는 게 좋아요? 예방 위주로. 그럼 우리나라는요? 치료 위주다라고 보시면 돼. 하여튼 치료 위주니까 환자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예방 위주로 하면 환자가 안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여튼 이거입니다. 이거 퍼센트도 외우셔야 돼. 생활습관, 환경, 유전 20, 20. 그다음에 보건의료 제도. 10%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건강에 대해서 한번 쭉 훑어봤습니다. 다시 한번 조금 위험하긴 하는데. 건강의 개념. 자꾸 반복만이 살 길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건강 제일 처음 뭐부터 있죠? WHO. WHO. 무슨적 무슨적?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안녕. 이거에 대해서 반기 든 사람이 누구세요? 건. 건은 뭐라고 얘기했길래? 건강, 불건강, 연속선 개념을 제시합니다. 연속선 개념은 다른 말로 뭐예요? 동적인 개념이에요. 그럼 얘는 불연속의 정적인 개념이구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던 말고 버나드도 있었는데. B로 시작하는 거예요. 버나드 뭐죠? 항상성. 외부 환경, 내부 환경의 항상성을 유지해야 된다라고 했겠고요. 그러면 그거 뭐예요? 어떤 특수한 환경 안에 환경에 내가 잘 적응을 해. 누가 했더라? 윌리. 맞지? 윌리. 그러면 또 윌리, W 우리 들어갈까요? 왈스. 왈스는 뭐 있었어요? 뭐 있었어요? 특수. 똑같아? 특수한 환경에 기능을 잘 발휘하는 거예요. 얘는 적응을 잘하는 거고 얘는 기능을 잘 발휘하는 거. 좋습니다. 또 하나 W 있었었는데. 윌손. 윌손. 윌손, 맞아? 얘는 왈스고. 그렇지? 얘는 윌손이고. 윌손은 주관적인 건강. 주관적인 건강을 얘기했습니다. 그다음에 또 누구 있었었죠? 클락. 클락도 있었어요. 클락은 꼭 머릿속에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클락은 환경, 또 병인, 그다음에 숙주 간의 관계를 얘기한 거. 클락. 얘기했었었고요. 또 누구? 또? 시저리스트. 시저리스트. 뭐 있었었죠? 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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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화였었습니다. 그러니까 내 기간의 조화, 내 몸에 있는 기간의 조화가 잘 이루어진 상태를 시저리스트 건강이라고 얘기를 했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뒤로 가시면, 뒷장으로 가시면 뭐 배웠어요? 뒷장으로 하시면? 앤더슨. 굉장히 유명한 앤더슨. 1도부터 5도까지. 어떤 게 건강한 거죠? 1도, 그다음에 2도, 3도까지를 우리 건강하다고 보자. 4도, 5도는 여기서 고혈압 갖고 있거나 관절염 갖고 있는 사람은 몇 도? 4도. 4도였었습니다. 그리고 앤더슨은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소가 필요 때문에 중요하다. 소인 요인 하면 그 사람이 원래부터 갖고 있었던 거. 이 중에서 우리 보건의료인이 변화시킬 수 있는 거는 그 사람의 믿음 또는 지식 이런 것들을 변화시킬 수 있다. 가능 요인 하면 자원을 얘기하는 거죠. 자원에는 개인이 갖고 있는 자원, 지역서의 자원이 있다. 피로요인 하면 내가 피로해, 나 치료 좀 해주세요. 라고 하는 거. 뭐죠? 1, 2. 의료인이 당신 치료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거. 믿. 그래서 처음 문제는 피로요인이 좀 나왔었다라고 평을 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사람이 캐슬콕. 맨 처음에 건강한 사람이 건강을 유지하는 거. 건강 예방 행위. 그렇죠? 너무 아파요. 집에 있는 약주 사 먹었습니다. 뭘까요? 아픔의 행태. 의사한테 진단을 받아서 암환자로 판정이 났어. 의사가 하라는 대로 합니다. 뭐죠? 환자 치료 행태. 그래서 이거 되게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건강에 대해서는 이 정도만 좀 공부하시면 될 것 같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아, 나논도 안 했구나. 나논도 4개. 이 중에서 50%. 생활 습관. 20%. 환경, 유전. 남은 10%는 보건, 의료, 서비스. 하시면 되고. 자, 건강 개념의 변천. 이거는 다 이미 했기 때문에 책 안 보셔도 될 것 같은데. 자, 아까 WHO 맨 처음이 뭐부터 시작했냐면 신체 개념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게 심신 개념으로 바뀌고요. 심신 개념이 생활 개념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우리 기출문제에서는 여기에 뭐 하나가 들어갔다고? 영적 개념이 들어갔다. 여기서 제가 하나만 더 가르쳐 드릴게요. 요즘은 생활 개념이 아니라 생활 수단 개념으로 들어갑니다. 생활 수단 개념. 아직까지 한 번도 문제 남은 적은 없어. 그런데 의사들이 쓰는 공중보건 책에서는 이게 하나 들어갔다. 생활 수단 개념. 그러면 생활 수단 개념이 뭔데요? 혹시 웰빙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웰빙? 웰빙이 뭐예요? 건강 증진을 웰빙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있는 건강을 증제시키는 웰빙 개념. 이 웰빙 개념이 웰발란스, 발란스드, 잠깐만요. 라이프야. 발란스드 라이프. 뭐죠 이게? 잘, 균형을 맞춰야 돼. 아까 우리 여러 학자들이 얘기한 것 중에 균형을 맞춰야 된다고 했죠? 조화가 잘 이루어진다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제는 생활 수단 개념으로 점점 바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 한 번도 나온 적은 없습니다. 그래도 영적인 개념만 나왔고 혹시라도 보기 중에 영적 개념이 빠지고 생활 수단 개념이 나오면 이걸 답을 쓰셔야 돼요. 한 번도 나온 적은 없지만 이게 웰빙, 발란스드, 라이프 개념으로 점점 가고 있다. 결국 내가 지금 아파. 아파도 내가 스스로 발란스를 잘 유지해. 그러면 나는 건강한 거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하여튼 이거. 그 다음에 아까 불연속 개념에서 뭘로 갔어요? 연속 개념으로 갑니다. 그리고 처음에 정적인 개념에서 그 다음이 동적인 개념으로 갔다. 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까지 다 배운 겁니다. 책 볼게요. 책에 보시면 신체. 19세기 이전이네요. 심신. 19세기 20세기 생활 개념. 그리고 지금은 생활 수단 개념이라는 것도 하나 나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정적, 동적 개념.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4번의 불연속, 연속 개념. 얘기했습니다. 안 배운 거. 병리학적 개념에서 생태학적 개념으로 갔다. 그럼 병리학적 개념은 뭐고 생태학적 개념은 뭔데요? 병리학적 개념은 뭐예요? 내 몸이 아픈 거예요. 내 세포, 기관이 아픈 거야. 그럼 생태학적 하면 환경이 하나 더 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결국 이거예요. 그러니까 병리학적 개념은 숙주가 있고 여기에 병이, 병어체가 있는 거야. 그래서 얘네 둘이 관계. 이거 병리학적. 그래서 여기에 환경이 하나 더 들어가면 생태학적 개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병리학적 개념에서 지금은 생태학적 개념으로 갔다. 자, 그 다음 5번입니다. 운명론 쪽 사고고 개인 책임 한계야. 네 아픈 거는 네 책임이야. 네가 그런 행동을 해서 해. 행동을 해서 그래. 라고 하는 게 개인 책임 한계. 근데 이게 사회적 책임 요구, 건강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까 되게 중요하다는 라논두. 라논두는 생활습관이라고 했잖아요. 생활습관이 50%잖아. 그럼 이건 개인 책임 한계일까요? 사회적 책임 요구일까요? 개인이에요. 그러니까 라논두는 네가 라이프스타일 제대로 못해서 그래. 라고 얘기한 거죠. 근데 지금은 아니야. 이건 건강권이 있어서 사회가 나를 이렇게 만들어서 그래. 그럼 사회가 나를 이렇게 만들어서 그래. 그래서 국가에서는 어떻게 해요? 국가에서는 어떻게 해요? 흡연구역 만들잖아요. 그래서 흡연구역 만들고 절주하라고 자꾸 하고. 이게 사회적 책임. 이게 건강권이기 때문에 사회가 자꾸 담배 못 피게 만들고 이렇게 하는 거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결국 개인 책임에서 이제는 사회적인 책임으로 점점 바뀌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거 외우셔야 돼. 시험 문제 제법 나옵니다. 예전에는 아예 여기 보기로 1, 2, 3, 4로 그대로 나온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뒤를 살짝 바꿔서 단독 옳지 못한 건 뭐냐. 이렇게 나왔거든요. 이거는 무조건 외우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건강 개념 모델. 얘도 은근히 시험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 자, 이거는 설명부터 들어간 다음에 그 다음에 하겠습니다. 자, 맨 처음에 무슨 모형? 무슨 모델? 생의학적 모델. 그 다음이 생태학적 모델. 그 다음이 사회 생태학적 모델. 자, 그 다음이 사회문화적 모델. 자, 그 다음이 마지막이 총체적 모델. 다섯 개 있습니다. 제목 외워주시는 게 좋습니다. 항상 안 외우려고 해서 문제거든요. 외우시면 조금 힘이 나요. 그러니까 제목을 딱 머리도 기억하시고. 일단 생의학적 모델은 뭐와 뭐의 관계다? 숙주와 병원체, 병인 간의 관계다. 제가 자꾸 병인, 병원체를 자꾸 헷갈려 합니다. 그러면 정확히 이거 구분하고 할게요. 병인이 병원체랑 똑같은 말이다, 아니다? 아니다. 아니죠? 그러면 여기다 하나 더 집어넣으면 되죠? 누구 집어넣을까요? 똑같이 하려면 여기다 누가 하나 더 집어넣을까? 제 답이 안 나와. 숙주? 아니지. 숙주 아니지? 병원소, 병원소. 그렇죠? 병원소, 병원체를 묶어서 병인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숙주하고 병원소의 차이점은 뭔데요? 숙주하고 병원소의 차이점은 뭔데요? 숙주에는 인간, 인간, 동물 이런 게 숙주죠. 제 몸이 숙주죠. 그런데 여기에 병원체가 들어오면 나는 병원소가 되는 거죠. 되고 내 몸에서 병원체가 나와. 그러면 나는 병원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숙주하고 병원소의 차이점은 병원체가 들어있는 숙주냐, 들어있지 않는 숙주냐. 이거에 따라 다르다. 그래서 병원체가 들어있으면 병원소가 되는 거고 병원체가 없으면 숙주가 되는 거죠. 그건 저는 지금 숙주예요, 병원소예요? 모르지. 내 몸에 감기 기운이 들어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잖아요. 잘 모른단 말이에요. 하여튼 이거. 그래서 병원체하고 병원소를 묶어서 병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끔가다 이걸 두 개를 혼용하기도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병원체라고도 하고 병인이라고도 하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냥 혼용하고 있구나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돼요. 하여튼 이거입니다. 하여튼 얘네 둘 간의 관계를 우리는 생의학적 모델. 그리고 숙주 안에 병원체가 들어갔어. 그러면 나는 불가한 거야. 그런데 빠져나갔어. 그러면 나는 건강한 거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거 우리 생의학적 모델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얘는 심신이원론을 주장합니다. 심신이원론은 뭐냐면 몸, 마음, 마음과 몸은 따로따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몸이 아픈 건 몸이 아픈 거고 마음이 아픈 건 마음이 아픈 건 따로따로다라고 하는 거고 이러면서 이때 학자들은 뭐라고 했냐면 몸이 아픈 거는 우리가 치료해 줄게. 내가 의사거든. 그러니까 기계, 나사만 살짝 바꿔주면 되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마음이 아픈 거는 우리 인간이 못해. 이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알아서 하겠지라고 보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 심신이원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러다 보니까 이때 당시에 어떻게 한다를 했어요. 수술할 때 그때 당시에 마취가 없잖아요. 그래서 마취가 없어서 알콜을 먹였다. 술을 먹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술을 먹이면서 계속 수술하는데 계속 아프다고 그러면 야 술 좀 더 먹여 이렇게 넣은 거죠. 그럼 한쪽이면 계속 술 먹이는 거예요. 술 먹이고 계속 수술하고. 그래서 수술 다 끝나서 아 다 끝났습니다 하고 딱 봤더니 죽어있어. 너무 술을 많이 먹어서. 그러면 아 이 사람은 죽을 운명이었구나. 안타깝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이걸 우리는 심신이원론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 갖고 어떤 사무원과 닥터들은요. 엄마들이 애기 낳을 때 그게 비타민C를 먹이는 사람이 있어요. 닥터는 그랬습니다. 의원에서 한 의원에서 엄마가 애기를 달라고 하면 막 힘을 주라고 하는데 엄마 힘을 못 줘. 그럼 야 먹여 이래. 그럼 뭘 먹여나 이래 주스를 계속해서 입에서 먹이는 거예요. 싫다고 막는데도 괜찮습니다. 먹으세요. 막 그러면서 한참 먹이면 기운이 난다는 거죠. 비타민C니까. 그래서 얘기를 안 하는데 조금 안 좋은 겁니다. 그래서 어떤 엄마는 막 먹다가 토하기도 하는데 그래도 매겨.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거를 좀 본딴 것 같긴 해. 하여튼 그건 별로 효과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생착적 모델. 자 생착적 모델은 아까 클락이 얘기한 거. 그렇죠? 세 개. 뭐 해서.